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자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해 승리한 일당백 기호 1번 최고위원 후보 김병주입니다 잘 나가는 사성장군 출신 저를 이렇게 기억하시죠 하지만 저는 늘 어리웠습니다 늘 밑바닥이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태백 광산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렵고 위험한 인생을 택한 부모님 그 헌신 덕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비주리였습니다 진급이 어려운 포병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포병장교 중에서는 11년 만에 사성장군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에 와서는 시련이 계속됐습니다 육사 출신 선후배들은 저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민주당에 왔다는 이유만으로요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반대했을 때 육사 동문에서 저를 제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졸속기전 때 무인귀와 오물풍선에 우리의 하늘이 뚫렸을 때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권과 맞섰습니다 왜냐?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겐 가슴 뛰는 꿈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억강부양을 통한 대동세상 평화를 만들고 통일의 문을 여는 세상 민주주의와 민생이 회복된 세상 이재명과 함께 꿈꾸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김병준은 할 수 있습니다 기계와 뚝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108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백기투항을 받아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끈 경험과 전략으로 중원을 정복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0.7%의 아픔을 딛고 3%를 가져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SNS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 길이 열렸습니다 뉴미디어의 강자 소통의 리더십 당원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당원의 뜻을 반영할 적임자 혼자서 108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한 일당백 기호 1번 김병주 꿈을 넘어 다음 세상을 그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